오늘의 간식은 이거예요! 제가 직접 만든 약기소바 빵이에요 진짜 파는 빵같아요 약간 라면 플러스 약기소바 플러스 햄버거와 합친 느낌 그치? 이게 일본 편의점에서 이렇게 팔아 긴 빵에다 여기는 모닝빵에다 해봤어요 짱맛이는데? 응 짱맛이 좋아 짱맛이 좋아 짱맛이 좋아 눈이 멋있지 않아? 나도 다해? 귀여워 시원해보이죠? 테라스에 자리가 없어 보여 옆집엔 이렇게 이쁜 카페가 있어요 반찬이 나쁘지 않군요 맛있겠다 속지 말요 손이 너무 맛있었으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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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오, 뭐야? 어디가, 어디가? 오, 장난 아닌데? 네! 팔에 엄청 예뻐요. 다 먹어야 돼. 힘이 났다. 저희는 이랑계곡 옆에 이 왕캔트를 찾습니다. 빵빵하게 드세요. 알겠습니다. 그만할까요? 어,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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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이게 바로 휴가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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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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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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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족스 안녕! 부부자되세요! 오늘의 마무리! 한욕, 밥! 아아악!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맛집인가 봐 시내기가 맛있구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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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